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현재 공부방 교습소 학원 원장님들 또는 앞으로 프랜차이즈 학원 창업을 원하시는 예비 원장님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흔히 프랜차이즈 하면 인테리어 등 큰 금액이 들어가고 쉽게 시작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대치기용영화에 1일 천단어 단어 암기 수업은 컴퓨터나 아이패드만 있으면 집이나 공부방 학원 창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단어 단과 수업이 방학 때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단어 암기 컨텐츠로 특화된 종합반 운영을 병행해 주시는 것이 안정적인 운영과 학원의 브랜딩에 좋습니다 그러나 학교나 학원의 고교생 담당 선생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어휘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아실 텐데요 솔직히 학교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도 중하위권 70% 정도 수많은 학생들이 단어도 모른 채 수업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분야인데 전문적인 노하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남아서 시키거나 단순한 반복을 시키거나 숙제로 내주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학원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숙제로 남겨서 할 뿐이죠 그래서 필요성을 꼭 느끼시는 분들은 방학 때 부산 광주 등지에서 직접 서울로 ktx를 타고 방문 수업을 오시기도 합니다 적은 비용으로 리스크는 없고 간단하게 원장님의 학원을 그 지역의 온리원 학원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1일 천단어 단권 수업은 이미 3천명 정도의 수강생이 있었으며 고교생 100만원 중학생 80만원 초등학생 70만원입니다 그동안 강남쪽 수강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회비를 조정하여 많은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단어 암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단어 암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밴드에서 대치경영어를 검색하시면 수업 진행 상황을 보실 수 있고 추가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